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중홍입니다. 우리 거시적으로 보는 문학사 그 네 번째 이야기 6.25 전쟁,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엄선경 선생님과 제가 이제 한국의 균연대사를 좀 중점적으로 문학작품과 역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캐스트를 찍게 되는 의도를 여러분이 꼭 반드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을 하면서 읽는 그 문학작품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학의 모습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한국사적인 역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하는 영상이니 자 저 엄선경 선생님과 저와 함께 이제 준비하는 이 캐스트가 잘 있는 그대로 의도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서 앞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돼요. 볼까요? 자 문제만 풀어보세요. 미추신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딱 보자마자 서울 탈환 연합군과 국군 나오죠? 6.25 전쟁입니다.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이 수능에 나왔어요. 정답 뭐예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골라보세요. 2번이죠? 저는 보통 예상할 때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어쨌든 2번 나왔네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다음. 미추신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옆집 아주머니가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대. 쭉 보니까 1.45 때 행방 보면 됐대. 어머나 1.45 때 6.25 전쟁이구나. 정답 뭐야? 인천 상륙 작전이야. 그래요. 답은 인천 상륙 작전이야. 다음. 그래서 제가 항상 인천 상륙 작전이 답이다라고 하니까 작년도 9평에 다음 협정으로 중단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건데 보자마자 3번에 인천 상륙 작전. 오 예! 인천 상륙 작전 찍고 나서 맞았다! 라고 했는데 틀린 친구도 있었죠?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문제는 전부 다 6.25 전쟁과 관련돼서 정답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보시면은 6.25 전쟁이구나. 우리나라 전쟁이었어. 민족 상장의 비극이었대. 최악의 전쟁이었대. 되게 힘든 전쟁이었대. 근데 답은 인천 상륙 작전이야. 까지밖에 몰라.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물론 관심 있는 친구들이야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게 다 인천 상륙 작전이 정답이니까 그냥 6.25 하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뒤집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일사업택도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냥 그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있었던 약 3년간의 이 전쟁.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의입니다. 제가 예전 캐스트 기전 캐스트 주의를 말씀드렸는데 본 영상은 분란을 조정하기 위한 정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그리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 제가 의도한 대로 저와 엄성경 선생님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대로 제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맞이한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전 이제 문학사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근데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북한이 어 어 어 너네가 먼저 만들었어. 너네 때문에 분단된 거야. 대한민국 정부 너네 때문에 분단된 거야. 라면서 바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9월 9일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북한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독립운동을 하면서 바라고 바라던 통일된 조국을 만들지 못하고 남과 북이 분단됩니다. 해서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북한 정부가 해서 남쪽에는 미군의 영향을 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북쪽에는 소련의 영향을 받는 사회주의 국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분단되게 되었죠. 누가 봐도 이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최근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흘려보내 볼게요. 1948년 10월 달부터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소련군 나가세요. 소련군이 철병하기 시작합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자 우리가 이제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미군 나가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1949년 6월 달에 이제 남한에서는 최소 병력 약 500여 명 빼고 미군이 전원 철수합니다. 전원 철수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소련군이 이제 나갔고요. 남한에도 이제 미군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1월 달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카드가 발표가 되니 1월 달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에치슨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에치슨 라인이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에치슨 라인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뭘 얘기했냐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잘 지도가 안 보일까 봐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항상 그리던 지도대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요. 잘려있죠? 우리나라 남한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 미국이 지켜주는 방어라인은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이 안쪽만 이 안쪽만 미국이 방어해주겠다라고 발표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방어라인이 이 열도 섬 중심으로 이렇게 방어라인을 태평양 안쪽으로 넣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리는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된 겁니다. 즉 2차 세계대전 때는 추축국이라 불렸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싸우려고 손을 잡았던 미국과 소련이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손을 놓고 서로 이제 손절하면서 결국엔 싸움을 하게 된 냉전 체제가 시작되는 그 무렵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과 중앙인민공화국, 중국이 모두가 빨간색이죠. 게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방어라인을 일본과 필리핀은 포함하지만 한국과 타이완을 버린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은 극단적인 단어를 쓴 걸 수도 있지만 미국의 방어라인이 한국이 빠져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고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보세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무슨 생각했을까? 그 당시 김일성은 아, 우리 북한군이 소련군과 함께 이런 중국군의 지원을 받아가서 북한이 쳐들어가도 남한을 침입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안도를 하겠죠. 왜요? 미 국무장관이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한민국이 빠져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에치슨 라인이 이 에치슨 선언이 북한의 전쟁 결심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나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교과서도 나옵니다. 제발 부탁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과서 보세요. 에치슨 라인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전쟁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쟁의 어떤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북한이 으르렁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승 남침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이 전쟁을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며 민족 상잔의 비극이며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 최악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의 전개 과정이라든가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주요 전투라든가 거기서 어떤 어떤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셨는지 어떤 어떤 분들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그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6.25 전쟁이라 불렸던 그 전쟁 속을 살아갔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삶을 사셨겠냐고요.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 다 겪으셨을 거예요. 저의 외할머니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전쟁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끔찍한 전쟁의 참상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왜 쟤네들이 쳐들어 왔는지 모르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 도와주러 왔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저 전쟁이 나서 살아야겠다라는 일념하에 여러 형제들을 데리고 도망가시다가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의 형제 두 분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모가 없습니다. 저는 이모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랑 그 외삼촌 딱 두 분밖에 안 남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었던 전쟁 중에 자식들을 잃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저희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문학 작품을 보기 위한 이런 사전 지식으로 보는 건데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자고요. 제가 영화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나 이런 걸 가져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사만 가지고 왔어요. 볼게요. 이 여자는 내가 데려간다. 영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빨갱이 편들다. 다 같이 죽고 싶어? 누가 빨갱이야? 김영신 23세 1950년 6월 23일 국민 보도연맹 가입 자기가 스스로 빨갱이로 서명까지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서명했던 김영신이란 여자 배우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릿살 준다길래 이름만 썼지. 나는 보도연맹이 뭔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림여의 한 장면이에요. 자 제가 영화 태극기 휘날림여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바꾸게요.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이제 영화로 보는 한국사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캐스터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전쟁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의 두 손가락 안에 꼽는 제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국전쟁을 표현한 영화를 꼭 꼬아봐라 뽑아봐라 하면 저는 첫 번째 태극기 휘날림여 두 번째가 고지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영화고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런 역사 영화는 한 번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태극기 휘날림여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김종욱이란 사람이 지금 캐스트를 찍으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이겁니다. 보도연맹 보도연맹 들어보셨어요? 보도연맹이 뭘까요? 자 분명히 앞서 봤던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쌀을 준다고 하길래 보리쌀을 준다고 하길래 이름을 썼을 뿐 나는 보도연맹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왜 전쟁이 난지도 몰라요. 왜 그들이 쳐들었는지 모르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니 그건 모르며 그냥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 실제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이 영화의 뒷장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사살하는 장면이야. 이게 국민 보도연맹 사건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자 국민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보니까 좌익인사를 교화시키거나 전향시키려는 목적으로 1949년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안에 있는 좌익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빨간색에 해당되는 그런 좌익세력들을 전향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전향시키고자 해서 만든 단체가 국민 보도연맹 우리는 보도연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좌익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반공단체예요.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서 이제 바꾼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던 이 국민 보도연맹 이렇게 보도연맹증 이렇게 해서 확인증도 발급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내건 슬로건 거기서 이제 보도연맹에서 내세운 그런 논리가 뭐냐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며 북한 정권을 절대 반대하겠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분쇄하겠다라고 하는 이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면 냉전이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분단된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부 내에도 좌익 세력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 보도연맹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운영하는 방식이 강제적이었어요. 강제 가입시킵니다. 왜냐고요? 지역할당제가 있었거든. 지역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할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화에서 봤던 그 한 장면처럼 실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일제강점기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이제 막 끝나서 이제 막 내 땅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런 과정에 먹고 살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쌀 줄게요. 이거 할게요. 배급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영화도 그럼 대사가 나옵니다. 배급해주기를 배급이라도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대. 뭔지도 모르고 보도연맹이 강제적으로 지역할당제를 하기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합니다. 왜요? 쌀 준다고 하니까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이름 쓰고 거기에 가입하고 쌀 배급받습니다. 강제할당 할당제 때문에 그래. 자 그렇게 해서 가입한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빨갱이야? 아니요. 그들이 모두 좌익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쌀 준다니까 보도연맹이 뭔데? 몰라 뭐 쌀 준대. 그래? 쌀 준대. 이름 쓰는 거야. 자 이거 뭔데? 몰라 그냥 이름 쓰는 거야. 그냥 이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수많은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제가 보도연맹에 좌익세력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보도연맹 안에는 좌익의 일부 세력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북한의 기승 남침이 시작됐어. 그럼 전쟁 중에는 좌익세력이 이 안에 있을 거라는 의심이 있겠죠. 보도연맹은 분명히 좌익운동 하다가 전향한 사람인데 전향했던 사람들이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남한 지역에서 그 북한군에 호응해가지고 뭔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 이제 호응해가지고 정부를 교란시키거나 할 거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한 번 빨간색에 물들었던 사람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의 명부를 가지고 와서 야 누구누구 빨간색 누구누구 빨간색 나와. 다 죽여버렸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간인 학살 사건 요게 6.25 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이제 우리나라 민간인 학살이 보도연맹 사건이다. 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아마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세력을 숙청했다 좌익세력을 소탕했다 이런 거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저 보도연맹이라는 거기에 이름 썼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학살이 있었고요. 실제 학살되기 직전 뒤에는 이제 시체가 경쟁이 많죠. 이런 장면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 좌익세력이냐 아니냐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나서 처형해도 되는 것들인데 굉장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그냥 말 그대로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체들이 질비한 이런 모습들이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 정부고 전쟁이 만들어낸 비극한 참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익세력이었던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있었던 우익세력이 좌익을 죽였던 이 사건만 이야기하느냐 꼭 이것만 있었겠냐 그렇진 않죠. 좌익세력인 빨간색인 좌익세력이 우리나라 우익세력을 또 학살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희생당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광복을 맞이한 직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식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사는 게 급한 농민들입니다. 그들한테 가가지고 자 너 무슨 색깔이야? 뭐 무슨 말이에요?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저 저 모르겠는데요. 너 뭐야? 너 빨강이야? 너 죽어. 너 뭐야? 파랑이야? 너 죽어. 그럼 우리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고. 자 인민재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보도연맹 사건은 우리의 우익세력이 좌익세력을 숙청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다면 좌익세력이 우익세력을 숙청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던 인민재판. 인민재판소. 보이죠?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회주의 즉 좌익세력이 우익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건데 여기서도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 당시에 전쟁을 겪지 않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전쟁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어요.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내가 미처 대피하지도 못했는데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어. 전쟁 난 지 3일 만에 북한이 서울을 점령합니다. 3일 만에 그럼 서울에서 도망가다가 어? 북한군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게 뭐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끝까지 내 아예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살기 위해서 내 처자에게 살기 위해서 갑자기 공산 공산주의가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당연하죠. 근데 얼마 안 했다가 3개월 뒤에 뭐지? 인천상중착전이 성공되고 서울이 수복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국군이랑 유행군이 들어왔어. 그럼 그 분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나는 서울에 계속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죠. 파란색 이런 이놈을 가진 사람들이 왔어. 그럼 나는 어? 자유민주주의 만세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은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를 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를 보고 나서 쟤는 빨갱이야. 쟤는 파랭이야. 이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으면 저희 외할머니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피난가다가 고립돼서 사회주의가 오면 저는 제 처자식과 제 가족들과 제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사회주의가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가 물러나고 자유민주주의가 와가지고 저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꼭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 남은 게 뭐야? 의심, 증오, 적개심 이런 것만 남았던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전쟁 나기 이전에 있었던 38도선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38도선으로 결정된 거 말고는 수많은 인명피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부상자까지 하면 수천만 명입니다. 엄청나지?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고통받았던 전쟁 3년간의 민족 비극 상장 6.25 전쟁은 이런 것만 남겼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전쟁이 난 지 벌써 7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올해인데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자, 6.25 전쟁 나왔어. 정답 뭐야? 인천상류작전이야? 그런 거 말고 그럼 6.25 전쟁 나왔어. 북한 나쁜 놈이야? 그런 거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이 뒤에 이제 엄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를 그리는 문학 작품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를 묘사하는 문학 작품들을 볼 때 아, 이 당시에는 진짜 이랬겠구나. 전쟁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그 문학 작품을 볼 때 조금 더 역사에서 배경 지식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전쟁 영화의 열광합니다. 그냥 흥미로 봐요. 물론 그런 영화를 볼 때 단순 흥미가 아닌 감정을 이입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뭐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저 영화구나 전쟁 나왔구나 멋있다. 전쟁 속에서 나오는 로맨스 전쟁 속에 보이는 가족의 전쟁 속에 보이는 영웅의 모습들에 우리가 심취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 영화 속에서 주목하지 않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족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닌 그 주변의 엑스트라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신 그분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분들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언론과 여론의 나의 생각을 맡기는 요즘의 세태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깔론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자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죠. 어떤 모습을요?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을요.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엄성경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문학작품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학작품 속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캐스트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